2층에는 이렇게 작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. 아이들은 잔디밭에서 뛰어놀게 하고 부모님들은 차를 드신다든가 아무 생각 없이 자연을 보시면서 멍때리고 있을 수도 있고 답답한데 학기인 곳에서 힐링을 하고 가시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. 엄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서 항상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 공간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